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거의 공통적인 반응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법무 경험이 분명히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에 전혀 관계없이 기가 막힌다면서 혀를 차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는 이 법안을 검토해 본 소감을 SNS에 올렸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이 법안을 보고 당황했다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다시 보고도 놀랐다. 이거는 검사라는 헌법상의 기관을 없애는 것이고 경찰 파쇼에 법제하고 검찰의 전행을 피하려고 경찰의 칼춤을 방관하겠다라는 뭐랄까 자학적인 개그에 가깝다라는 느낌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 자세히 보기를 포기하니까 이해가 됐다면서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사실은 검수완박을 하기 싫은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고 지지자들에 대한 알리바일 뿐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미치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법안을 진짜로 통과시킬 생각이라면 이거는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법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법조계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다섯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성취를 하면 고발인이 경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되고 검찰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에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절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삭제시켜버렸고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성취 결정에 불복하면 검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직접 수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했지만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냥 묻히는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사회적 이목을 끈 남편 사망 보험금을 노린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피해자인 윤모씨가 경기도 가평 용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 뒤에 사망을 하자 처음에 경찰은 단순 사고사 사건으로 처리했는데 이후에 다른 경찰서에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윤씨의 아내 이은혜씨하고 내연남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살인 미수 혐의 두 건을 추가로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의 비대화인데 검수 안박 법안이 통과되면은 경찰이 국내 수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사실상의 수사 종결권을 동시에 갖게 되고 법안은 또한 구속이라든가 압수영장 등 각종 영장 청구 역시 검찰의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은 직접 수사를 진행했었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근거가 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경찰의 긴급 체포를 승인할 권한 정도만 갖는데요. 이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이 탄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계 회장은 앞으로 경찰이 중국의 공안과 같은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1월달에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경찰의 수사 지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변협이 전국 변호사 511명을 상대로 설문주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에서 86%가 고소사건 진행 중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이 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경험하거나 들은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는 처리하기가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반 형사사건뿐 아니라 6대 범죄 수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형 비지 수사가 올스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마 노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나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중대 범죄로 축소되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은 이 또한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특히나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는 개정법안 시행 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다 경찰로 넘겨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법안은 공포 3개월 후에 시행 예정이고 법조인들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산업부 블랙리트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도 몽땅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들은 사정기능에 추가 약화가 예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검에 따르면 뇌물과 배임 등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8년도에 553건이었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인 2021년에는 208건으로 감소했고 이에 대해서 대검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최강욱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건수는 작년에 4천에서 5천 건 정도였다면서 5천 건이 이관되는 것은 전국 경찰서 수사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한 곳당 10건 정도가 증가하는 것뿐이라면서 일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대당동 사건을 일반 사건 한 건으로 치는 핵외한 논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위헌 논란도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적은 헌법 12조 3안과 16조를 근거로 한 지적이고 이 조문은 강제 수사 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에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검찰도 영장 청구 권한자를 검사로 저한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헌법조항은 4.19 혁명 이후에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 단계의 구속수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늘리고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는 경찰의 기록만 가지고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놓았고 기록에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도 피의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법안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수사력도 낭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현재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시행시기를 3개월로 유예를 시켰고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는 검찰이 현재 가진 6대 범죄수사 권한을 넘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설되는 중수청 청사에 건축비라든가 인력비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전주지검 신축에 770억 원이 늘었으며 만약에 서울에 중수청 본청과 전국 6개 권역별로 지방청이 설치가 되고 청사로 새로 지을 경우에는 전주지검의 사례를 적용하면 건축비만 약 5,400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킥스 구축 예산으로 약 10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력의 낭비도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검찰 공무원은 2,100명 검사를 포함해가지고 약 14,000명 정도에 이르는데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이들이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검찰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하는 일이 없어지는 수사 부서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이것은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중수청이 재구시를 하기까지 6대 범죄 수사는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찰로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도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로마 공화정의 법률가이자 정치가로 1세를 풍미했었던 키케로는 재판정에서 쿠이보노라는 말을 외쳤는데 이 말의 뜻은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는 뜻이고 이 말은 복잡한 범죄 현장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지 짚어보는 것이 범인을 체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때 검수완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는 검찰과 야당 아니면 국민들이 이익을 볼까요?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처지인 여당 의원들이라든가 거학들이 이익을 보겠습니까? 답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